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방문이고요. 저자미성 17세기말 닥주, 저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미술인, 찹쌀한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로 낸 것을 구멍떡을 빚어서 물 한 대 못되게 끓여 삶아 시킵니다. 2. 누룩 5독, 밀가루 5독을 물과 섞어 넣는다. 덧술 1. 익으면 찹쌀 6대, 맵쌀 4대를 깨끗이 씻어지되 맵쌀을 먼저 찌다가 찹쌀을 얹어진다. 2. 물 1.5마를 끓여 잘 식힌 후, 미술에 그 물을 주어 버린다. 3. 항아리에 밥과 물을 넣고, 잊어 풀어지게 섞어 둡니다. 4. 3일이나 4일 정도만에 맑아지는 것을 쓴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4. Bath and Set 2. 신난지 5mers이 4. 금전시 5mies 5mers이 6bands 7 Joanna 10